주사라는 진단은 정확하게 진단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서 악화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얼굴 붉음증, 즉 안면홍조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실제로 처음에 오실 때부터 제 얼굴이 막 붉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 톤이 좀 어두워요. 원장님, 어떤 시술을 받고 피부가 얇아졌어요? 원장님,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화장을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얼굴 붉음증, 즉 안면홍조가 무엇이고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홍조는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을 말하고 보통 의학적으로는 주사, 즉 로사스야라는 진단명으로 말합니다. 주사라고 말하니까 뭔가 거창하게 들려서 얼굴 빨간 분들이 내가 저런 질환은 아니겠지 하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얼굴 빨개지는 일반인들은 주사의 초기 단계입니다. 즉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주사라는 질환이 막 딱 걸려버리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로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 로사스야란 얼굴 중앙 부위에 대칭적으로 붉게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주사의 진단 기준이 좀 복잡했다가 2017년에 주사의 진단 기준이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의 중앙 부위에 악화되는 붉음증 또는 두 번째 딸기코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주사, 질환이 확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조 아니면 구진이나 농포 아니면 모세혈관 확장, 안구 증상 중에서 두 개 이상이 있으면 확진입니다. 주변에 바로 한두 명씩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백인들의 주사의 유병률에 비해서 아시아인들의 유병률이 더 낮게 보고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피부색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본인의 피부색에 비해 붉은 톤이 굉장히 심한데도 우리 같은 피부색을 띄는 사람들은 이를 칙칙하다, 어둡다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다가 계속 다른 곳에서 색소 레이저 토닝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비유로 북유럽 사람들이 조깅하는 장면을 보면 양볼이 빨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한강 고수 부지에서 달리기하는 사람들 중에 양볼 빨간 사람 보는 거 드물죠. 색의 대비효과 때문입니다. 백인들은 홍조가 있거나 모세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흰색과 빨간색의 대비효과로 눈에 잘 도드러져 보이게 되는데 아시아 사람들 특히 얼굴색이 좀 더 어두운 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혈관이 발달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옅은 갈색에다가 살짝 붉은색 색연필로 그려준다고 우리가 막 빨갛하고 인지되기보다 칙칙하네, 어두워졌네 이렇게 인지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진료를 볼 때 얼굴 톤이 어둡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홍조가 심해서 어둡다고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은 피부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피부를 보호해주는 아주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는 방어막이 있는데 밝혀져 보니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고 또한 브릭 앤 월타라고 해서 이 벽돌 모양의 피부 각질 세포와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피부 장벽이 첫 번째,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두 번째, 후천적으로 약해지면 안면홍조나 예민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피부 장벽은 제가 루프, 즉 지붕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인체의 수분과 영양 성분이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또 외부로부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 등의 유해물질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붕에 막 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긴 겁니다. 즉, 첫 번째,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을 하고 두 번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침투를 해서 평소에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화장품이나 물질들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 집안에 수분이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뚫린 지붕 사이로 증발을 해서 피부 속에 수분이 계속 부족한 속건조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막 간질간질 따끔따끔 예민하고 얼굴이 붉고 또 속건조함이 있고 누구 얘기일까요? 아마 본인이 안면홍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 증상과 동일할 것입니다. 주사라는 진단은 정확하게 진단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어서 악화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슷한 다른 질환들 때문에 잘못 진단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접촉성 피부염으로 오진되는 경우인데 피부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접촉성 피부염과 이렇게 오진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주사의 특징이 따갑고 간지러운 증산도 동반되기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으로 오진을 받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미난 점은 이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와 먹는 약들이 주사 질환 자체를 어느 정도 초기에 감소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약 받고 좀 좋아지니까 내가 이 질환이 맞았구나 라고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처방받고 치아 끝까지 다 짜서 이렇게 쓰듯이 계속 스테로이드 연고를 짜서 계속 바르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혈관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으로 오진되는 경우입니다. 주사의 타입 중에서 파퓰로 퍼스틸라 타입이라고 해서 구진이나 농포가 생기는 타입이 있는데 이를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짜고 병원에서 압출받고 이렇게 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구진, 농포 부위를 압추를 하면 여드름처럼 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드름인 줄 알고 계속 막 피부를 벗겨내는 필링, 각질 제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설명한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또 안면홍조가 더 심해지겠죠. 세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오진되는 경우입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어디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오진받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지루성 피부염도 어느 정도 흔한 질환이긴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지루성 피부염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긴 한데 첫 번째, 기름진 각질을 띄고 두 번째, 특정 위치. 즉 코 주변이나 이마, 두피, 미간, 귀뒤, 귓구멍 쪽에 생기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로 인해 발생하는 여드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단이 잘못 내려져서 스테로이드를 강한 것을 의사에 상관없이 계속 바르는 경우에 오히려 스테로이드로 유도된 여드름 모양의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도 진단이 애매해지는데 정확한 히스토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스테로이드를 계속 장기간 바를 경우 혈관 확장과 더불어 여드름 모양의 발진이 생기면 주사 질환의 1단계나 아니면 또는 2단계 타입과 유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얼른 주사 치료로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안면농조를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면농조에 안 좋다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방울토마토, 아보카도, 햄소시지에 아질산념 등등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연관관계를 밝혀져 있다는 거 하나하나 논문들 다 진짜 이루어졌다면 이미 암도 다 정복되었겠죠. 확실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만 계속 기억해놓고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열을 피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증기, 즉 사우나, 반신욕을 줄여야 합니다. 샤워도 최대한 짧은 시간으로 끝내야 합니다. 두 번째, 뜨겁고 매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 홍조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뜨겁고 매운 음식만이라도 꼭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술인데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유발까지 시킴으로 주사질환의 악화 요인입니다. 네 번째, 운동도 사실은 열을 발생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니 피해야 하지만 전 실보다 득이 많으므로 운동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운동 끝나고 사우나에서 누워서 오래 계시면 운동으로도 또 혈관이 확장되고 사우나로도 혈관이 또 확장시키니까 더욱 더 악화되겠죠. 또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혈관이 고무줄 같다고 생각해보면 고무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줄을 극단적으로 반복하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탄력도가 떨어져서 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홈틀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선풍기를 얼굴 쪽으로 꼭 해줘서 얼굴에 열 에너지를 계속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습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자극성 보습제를 쓰고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자주 발라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건데 이 자외선 차단제는 타지 말라고만 바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외선은 혈관 확장을 유발시킴으로 잘 발라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면홍주의 치료를 살펴보면 크게 약물 치료와 혈관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약물 치료를 살펴보면 그중에 먹는 약이 있는데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가 속합니다. 대분류로는 항생제에 속하지만 실은 항염증 작용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1차 치료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는 약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로섹스겔과 메로겔로 알려진 국소메트로니다졸 제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항염 작용과 함께 주사의 원인 중에 하나인 모낭충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는 미르바소라고 하는 제재를 써볼 수 있는데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서 대략 12시간 정도만 지속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란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주사 중에서 구진농포성 타입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에 대해 알아봤고 두 번째는 혈관 레이저 치료입니다. 여러 레이저 중에서 585nm나 595nm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펄스타일 레이저가 혈관 치료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혈관 속의 해모글로빈에 선별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혈관만 선별적으로 파괴시키는 레이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V-BIM 퍼펙타가 있는데 제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중에 하나고 595nm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피부 관리 장비도 살펴볼 수 있는데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LDM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피부 잔벽 기능을 강화시켜서 홍조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